오티도 다 취소되고 세터도 다 취소되고 야 제작부 어떻게 생각하죠?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? 이 소리 들어봐요 이 소리 방송 사고 난 거잖아요 부서 4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동국대학교 포토지원 포토샵 바꿔고 이런 건 없나? 전 이게 과장이나 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 인터뷰 주세요 와 진짜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니요 과장 학범은요? 이거하고 구경하고요 동학 있으세요? 없어요 그럼 교육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지금까지 임수연 씨와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62기 신입국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 잠깐 아침에는 동새 저녁에는 캠류 멘팅은 복식호 보호 분들게 D.U.B.S. 스포츠 섹션은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컷 어 맞축법 검사는 다 했어? 다 했으면 가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나쁜 놈 컷 유림 씨 방금도 말했잖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라고 아니 지금 몇 번 촬영하는 거야 어? 아 좋아한다 느낌 모르겠어? 아니 알아요 알겠어? 네 다시 해볼까? 네네네 자 다시 촬영할게요 오늘 방송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풀타임으로 한번 Is it okay with you?